예, 방자야! 방자? 참 어여쁘그라 예, 방자야! 보이냐? 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저 예쁜 거 뭐? 안 보인다고? 저기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 누구랑 이야기하니? 얘, 방자야! 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저 예쁜 거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인다고 내 눈에는 보이고 네 눈에는 안 보일진데 귀신이야? 해당화야? 금이야? 옥이야! 춘향이! 예쁜 애들 중 가장 예쁘다는 그 춘향이! 그럼 내가 지금 가서! 차이면 어떡하지? 싫다 가면 어떡해? 얘, 방자야! 네가 어서 건너가서 춘향이한테 오늘 시간 좀 됐는지 물어보아라 내가 가면 쑥스러워하지 않겠어? 당황하지 않겠어? 예, 방자야! 어서 가서 춘향이를 불러오도록 하자라! 어서! 방자 군부듣고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건물고 춘향이! 건물고 춘향이! 건물고 춘향이! 건물고 춘향이! 배두고 배두고 억수로 저감이야 서방도 요지여라 컨지어넣건 청조처럼 빨라놓고 눈치고 여긴 저감이야! 새털 넘치고 조각도 일주일에 알아서 청천도 모든 덕적불이 사수고 성축 난리를 수집이로 옷들매고 청창고 남자놈을 기도 자차으라고 내 한 발 여기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쭈욱 쭈욱축축거리고 헛나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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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창을 춘향 춘향 덥석 집어 오늘의 앞뒤 빅골이 툭쳐 황홀 정판의 영국 강동사령 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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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향이 한번 불러보실게요 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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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향